안녕! 저는 투엔드에서 컴티컴 막내를 맡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동두구역에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렛츠고!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위너 신곡 나와서 한번 I love you 위너 I love you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우영우 보다가 우영우 좋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선우정아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카드가 지금 기다리기만 감사해요 캐리어 끼고 계시는데 여행 가세요? 아니요, 저 집 가죠 집? 어딘세요? 천안이요 지금 대구에서 천안?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케이크 레드벨벳 거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반복 한요한 반복 진짜 친구인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지켜줄게 지켜줄게 동돌구역에서 나오고 계셨는데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아니요, 그늘이여 가지고 이리로 들어왔어요 아 그늘이라서 하긴 이렇게 시원한 곳이 또 없죠 자주 보러 올게 곡은 아니지 난 지켜보려 여기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 저 웹이요 웹?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웹이요 아, 저 웹이요 아, 저 웹이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 저 웹이요 잘 들어도 되세요 잘 들어요 내 사랑 이젠 보내줄게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었어요? 아, 저 웹이요 아니요 근데 진짜 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 오신 분 같아요 그린 걸 그린 걸 그린 걸 스눅독 영앤왈드 앤프레스 듣는 것도 달라 이거 맞죠? 여기 맞지? 네 동생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서울이 아니라 밀라노 가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완전 멋진 이신데요? 노래 안 듣는데? 날씨가 제법 더워진 듯해요 그대는 어딜 선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저 스피스 신곡이었던 것 같은데 뭐지? 제 곡이 뭐예요? 지금 혹시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아이즈원 8호 파노라마요 동대구역에서 나오시고 계셨는데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어디? 부산? 여행? 일하러 아 일하러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퇴근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제가 왜 당황하시죠? 아 블루 뭐지? common? 덤포카 덤포카 한유아 지금 동대구역에서 나오셨는데 어디 놀러 갔다 오셨어요? 원래 서울 사는데 대구가 고향이라서 고향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덥네요 데프리카 무슨 노래 듣고 있어요? 어? 두 디프런트 티얼스 원더 월스? 자 지금까지 투앤드의 하루였고요 느낌곡을 많이 알게 돼서 트렌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떠날 거예요 어? 근데 저도 음악 해요 어? 무슨 음악 해요? 저 사운드클라우드에 남준혁이랑 치시면 돼요 사운드클라우드에 남준.. 남준혁이요 아 남준혁 말고? 이거 제 데뷔 싱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오 멜론 이런 데 나와요? 네네 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잠깐만 열심히 álvine 샐러드 라이븐 샐러드 루터 샐러드 눈이 감을 때, 보였던거 모두 위음악과 환해서 어느덧 너와 동떨어져 기린 곡도 무대 위에서 2년이 지나도 말갛 sticks 난 bombing 가까이 힘들어도 right keepin running steal my friends steal my fame steal my freaky f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